90% 환자에서 100% 연골 재생의 효과를 만들어낸 약물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알맷 지정 기대감이 아주 큰 상황이고 외인과 기관이 연일 매수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시총이 2700억 정도 되는 아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오주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인데 바이오솔루션 한번 보시면 시총이 2700억 정도 되고 있고 외인이 1.57%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오늘 9.5% 올랐죠. 많이 올라섰는데 지금 올라서는 과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회사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장, 송선 외 3인 20%, 자사주 1% 한 21% 정도 들고 있죠. 2000년에 설립된 세포치료제 개발 업체고 2018년도에 기술특례 상장을 했고 2016년도에 바이오솔루션으로 이름을 변경했죠. 세포치료제, 화상치료제, 인체줄기세포 유래물집 및 펩타이드 화장품, 인체조진 모델 분야의 사업을 영입하고 있고 주요 파이프라인이 관절치료제인 카티라이프, 카티로이드가 있고 여기 카티라이프 이게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죠. 피부치료제인 케라힐, 케라힐 알로, 동물시험 대체로서의 인체조진 모델, 대체시험 서비스, 화장품 원료인 스템스, 엑소점 등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회사, 지금 한번 보시면 카티라이프 판매 개선, 미국 알맥 지정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솔루션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이 분석한 내용인데 보시면 코로나로 부진했던 연골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의 조건부 판매가 개선이 되고 있죠.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 바이오솔루션은 지난 1월에 먼디파마와 카티라이프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계를 했습니다. 먼디파마는 코롱생명과학의 골관절념 치료제, 임보사 국내 판매를 담당을 했던 이런 회사죠. 그래서 3,700건을 판매한 전력 있는 최적의 마케팅 파트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롱생명과학은 지금 임보사가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어쨌거나 먼디파마는 상당히 이런 실력 있는 회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까지 2실린지였던 카티라이프 판매는 8월에 10, 9월에 4, 10월에 11실린지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11월은 20실린지가 판매될 전망 국내 17개 대학병원에서 104명의 대상자 모집 중인 국내 임상 3상 첫 환자 등록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제 임상 3상 첫 환자 등록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카티라이프가 국내 임상 2상에서 20후에 24주, 48주째 대제군에 비해서 우월한 연골결선 부위의 구조적 재생 효과 및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했고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크죠. 이것 때문에 알매 지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치료 후에 48주 시점에서 90% 환자에서 연골이 100% 재생이 됐죠. 연골이 원래 재생이 잘 되지 않는 거죠. 무릎, 연골 이런 거 다 하고 다 마모되면 무릎이 아파서 관절이 매고 이러는 부분인데 지금 연골이 90% 환자에서 연골이 100% 재생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티라이프는 미국에서도 임상 2상을 위해서 5개 임상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50명의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있죠. 우수한 효능이 재연이 되면 미국에서 재생의약 점단 치료제 알맷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이 결과를 본다 그러면 90% 환자에서 연골이 100% 재생이 됐다. 그러면 미국에서 임상 2상 선정을 마무리했죠. 임상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50명 대상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알맷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회사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음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지 못해서 주가가 부진했는데 최근에 카티라이프 판매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향화알매 지정에 대한 기대감도 가졌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바이오 솔루션 한번 보시면 지금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내용 지금 흘러간 상황을 보면 아주 모양새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상장하고 나서 한번 올랐다가 크게 조정했죠. 아주 크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방향을 좀 틀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게 하락한 이후에 방향을 틀고 있는데 이때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죠. 460만 주 거래가 되었는데 이 두 번이 13% 오르고 또 13% 오르고 윗골이 길게 달고 두 번 급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면서 좀 오르면 눌러버리고 오르면 눌러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렀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진행이 되었죠. 한 달 동안 아주 기간 조정을 하면서 지금 흘러왔는데 위치 상황을 보면 방향성이 위로 가고 있죠. 보통 조정할 때 이렇게 횡보를 좀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방향이 계속 위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위로 가다가 12월 첫째 날 아주 강하게 올라섰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죠.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지금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들고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알맥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높은 위치에서 크게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 평선은 이제 다 지금 돌파하고 올라선 모습이고 이 평선 돌파한 데 에너지를 두 번 크게 썼죠. 에너지 두 번 크게 쓰고 나서 한 달 동안 옆으로 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옆으로 긴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인 기관이 주도로 해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시키면서 오르면 눌러주고 오르면 눌러주고 하면서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집을 해나가고 있죠. 자 이런 모습으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이런 분위기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주봉으로 보면은 양봉 바닥을 잡아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주선에서 좀 벌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옆으로 눕혔죠. 그러고 이제 오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몸통이 닿았겠죠.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올라선 모습이고 월봉으로 볼 때도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하향 추세로 가다가 이제 쭉 상승 4개월 하고 20선 부딪히고 3개월 소중 그 다음에 거래를 실어가지고 위로 올렸었죠. 그러고 이제 2평선 다 뚫어내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이제 위로 갈 만한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죠. 알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임상 기대감 이제 이런 부분이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게 외인 기관이 끌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아주 단단하게 좀 가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얘가 크게 뭐 급등에서 올라가거나 그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상당히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오늘은 뭐 130만 주 많이 거래가 되면서 밀어 올렸지만 지금 보면은 크게 또 오르고 나면 또 옆으로 한참 기는 이런 모습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보면 바닥에서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 재료들이 좋습니다. 알맥 지정 기대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임상하는 이상하는 이런 부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방향을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추세적으로 여기서 쭉 타왔다가 쭉 내렸다가 다시 추세적으로 이번에 이제 타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의 상황은 이격이 좀 크죠. 주봉상으로 여기서 이격이 이제 다 모아 놓은 상태에서 폭발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이제 알맥에 대한 지정 기대감 이런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자 지금 오늘 올라서 이제 정고점 수준까지 올라섰죠.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6월달 이후로 최고까지 52주 최고가 수준까지 거의 올라온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 가는 게 계속 이렇게 이제 양봉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이제 한번 또 올라섰으니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하는 이런 눌리목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은 지금 내용은 좋은데 방향선도 좋다. 그런데 다시 이제 좀 조정을 하는구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좀 진입을 좀 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알맷이 지정이 이제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아주 크게 급등을 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알맷 지정이 쉽게 나지 않는 상황이죠. 재생의학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물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알맷으로 지정하는데 연골 재생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온다 그러면 알맷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